들을래 구수를 한번은 잘할 것 같아요 공이 무거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망고수로 찾아봐야 되겠구나 이런거 정도는 팔아요 살살 만해볼까? 새것은 비싸서 안되고 비싸서 안되고 살짝만 잡아 계속 써요 계속 계속 써요 우와 100점 내가 쭈루룩 내려주면 돼 쭈루룩 내려주면 돼 쭈루룩 내려주면 돼 쭈루룩 내려주면 돼 쭈루룩 쭈루룩